착한 애니까 잠자도록 해라 내가 자장가를 불러줄게 아무래도 잠이 안와 곤란하군 이렇게 된다면 특제강력수면제를 대량으로 먹여서 영원히 잠재울 수밖에 이봐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거야 이런 중요한 때에 가장 성가신 녀석이 왔어 불명증 때문에 곤란한건가 그럼 내가 그 애를 재어줄게 잠꼬대 하는 것 같기엔 눈을 뜨고 있고 정말로 믿어도 될까? 너한테 맡기는건 뭔가 무서우니까 이름은 유레트 유레트는 어째서 잠이 안와 유레트가 코렛이네요 코렛이 가장 아끼는 그림책이 없어져 버렸어 굉장히 신경쓰여서 그것 때문에 잘 수가 없어 어떤 그림책인가 가르쳐줄래? 새빨간 그림책이야 좋아 찾아서 가지고 올게 코렛의 그림책을 손에 넣었다 코렛의 그림책을 손에 넣었다 코렛의 그림책으로 손에 넣을 수 없어 코렛의 그림책으로 손에 넣었다고 모모의 그림책을 손에 넣었었을 때 마지막으로 기록이 변하지만 일단450D 수적인 비행책으로 손에 넣었을 때 패드의 그림책으로 손에 넣었을 때 내 그림책 고마워 언니 발견해서 다행이야 안심했다면 안심했더니 뭔가 잠오기 시작했어 니가 자면 어떡하냐 니가 자면 어떡하냐 잠든 사이에 사건이 해결되었구나 역시 수면이야말로 최고로 좋다 너에게는 답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네 3600 크리스탈을 손에 넣었다 그럼 잘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언니 잘자